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상청 날씨터치Q 장유리나입니다.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.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늘 밤까지도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는데요.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날씨는 어떨지 일기도와 모식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토요일 낮 기준 모식도 보시면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. 또한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는데요. 특히 동쪽 지역은 서쪽에 비해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. 반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8일 일요일에는 북상하겠는데요. 일기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요일 낮 기준 일기도 보시면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특히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토요일과 비교해서 조금 더 올라온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 제주 지역에 가끔 비를 뿌리겠습니다. 단 토요일에 비해 등압선 간격이 조금 넓어진 것 보이시나요? 여전히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지만 바람 새기는 토요일보다 줄겠습니다. 반면 일기도 우측 맨 아래 소용돌이 위치해 있는데요. 관북 서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9km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마리아입니다. 태풍의 발달과 경로에 따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나 태풍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의 예상 강수분포도 보시면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쪽 지역과 제주도의 동쪽 지역에 아침까지는 적게 오후에서 또 많게는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. 또한 8일 날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니 외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토요일과 일요일 기온입니다. 당분간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분포로 이어지겠는데요. 계속해서 주말 동안 날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동쪽 지역은 서쪽에 비해 기온이 낮아 2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과 모레까지 선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그 이유 궁금하시죠? 지금 보시는 것은 6일 오전에 작성한 일기도입니다. 대기 상부에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 대기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. 따라서 고기압이 더 안정적으로 발달하는데요. 이로 인해 우리나라 북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주변 공기를 돌게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유입되는데요. 이러한 현상이 주말 동안 이어지겠습니다. 해상 보시면 동풍이 강하기 때문에 동해상과 남해상, 제주도 전해상에 즉 동풍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 강하고 물결 높겠습니다. 특히 이렇게 동풍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는 너울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주말 동안 해안가 나들이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터치 키웠습니다.